1등 강사들에겐 뭔가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. J.I. 넘버원 존의 릴레이 이벤트 석탄. 버라이어티하게 말하자. L.E.의 영어쇼. 코너 하나. 영문법을 배우는 영적훈련. 코너 둘. 이 말이 하고 싶다. 코너 셋. 여행에 꼭 필요한 여행 영어. 코너 넷. 재미있게 펀캠. 코너 다섯. 직접 대화하듯 리얼 잉글리쉬. 퀴즈. 다섯 가지 코너를 통해 영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름은? 정답을 맞추면 L.E.의 영어쇼 수강권을 줍니다. 잉글리쉬 TV.